기상캐스터 배혜지 금융경제에 대한 기초소양은 더없이 소중합니다. 하지만 진학위주교육이 중심인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경제교육은 언제나 뒷전입니다. 금융기관 수장들은 학생들이 올바른 경제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경제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아시다시피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경제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경제생활에 필요한 지식은 미리미리 어릴 때부터 제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금융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딱딱한 교과서 교육이 아닌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경제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버스는 우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교실을 벗어나서 체험학습을 통해 가지고 금융이나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가지고 합리적인 금융마인드를 심어주는 이런 프로세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고 그간 초, 중, 고 학생들에게 생생한 금융현장 체험기회를 제공한 머니투데이 방송 경제버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자 교육의 모범사례라 생각합니다. 한국거래소 또한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투자자 교육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0회를 향해 달려가는 꿈꾸는 여의도 경제버스가 부족한 공교육을 보완하고 학생들이 건강한 경제인, 현명한 소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해리입니다.